네 안녕하세요 구독자님들. 제가 신동꽃을 드린다고 그러면 아시는 분은 안 받는다고 하실 테고 머클리꽃을 드린다고 그러면 다 달라고 하실 테고 또 화춘꽃을 보내드린다고 하면 너나 없이 내가 1번으로 나래미를 쓰실 거라 생각합니다. 그 의미는 신동을 키워보신 분만 알아요. 아니 내가 어제 어디 다른 농장에 갔더니 신동이 있냐고 물어보더라고요. 그러니까 어느 매니아 한 분이 뭐라고 말해요? 꽃은 이쁜데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꽃만 이쁘면 대체 뭘 더 말해. 꽃이 금방 빨끗하게 생겼어요. 그러니까 가격이 신동만 사면 비싸지. 머클리만 사면 비싸지. 화춘용? 어머 얘는 또 왜 싸. 내가 화춘 작년에 얘는 금방 분생되거든요 이렇게. 금방 분생되는데 내가 작년에 만원 얼마 주고 샀는데. 자 일단 다 봤죠? 그리고 또 봐요. 환협성록. X 창이요? 자 그러면 우리 사장님이 또 어떻게 세트로 주지. 아우 세상에 야요? 옵투샤요? 나만큼이나 옵투샤를 좋아하나 하시나 보네. 내가 옵투샤가 지하 메대미테를 지하라고 합니다. 아우 세상에. 이 하월 시야는 우리 베란다에서도 조금 해가 덜 들고 조금 통풍이 덜 되는 곳에 늘 가 있는 아이들입니다. 그러나 1년 12달 진짜 이쁜 애기들이에요. 이렇게 이 사장님도 3포트 합시갖고 여기 내가 쉬어봤어요. 둘, 넷, 여섯, 여덟 포트. 나는 한몸 군생이 있어요. 한몸 군생. 아 내가 같이 그 캐핑장을 찍어서 구경시켜드려야 되겠네. 다남다 요거. 자 그래서 옵투샤. 자 지금 종류별로 다 닿았죠? 아 쿠페리 금. 아우 세상에. 아우 금땡이. 이건 백금이죠? 쿠페리 백금. 자 그리고 하월시야 옥담수. 아우 세상에 이렇게 고급진 것도 있어요. 고참나. 자 25,000원 봤어요? 그러면 가격으로 정리하면 깜놀입니다. 자 가격 정리합니다. 자 일단은 여기는 X 봤죠? X. 예. 아까 얘가 X잖아요. 얘가 얘가. 얘가 X. 맞죠? 자 그리고 하월시야 옥담수. 야야야. 예예예. 자 그 다음에 신동. 꽃이 예쁜 버클리. 버클리는 아직 꽃이 안 핀. 그리고 화춘. 꽃 핀. 그 다음에 얘가 환엽송록. 그 다음에 옥투샷 근생까지. 전체 합해서 47,000원이요. 요렇게. 어머 얘는 아직도 기다려봐요. 요. 사진 찍었어요? 자 사진 찍었어요? 사진. 자 사진 찍었어요? 자 요렇게 해서. 47,000원인데 짝대기 있잖아요. 35,000원. 어휴 세상에. 괜찮았어요? 근데 옥담수가. 봐봐. 여기는 25,000원인데. 이미 여기서 5,000원 또 깎았어. 아휴 내가 그런 거 잘 봐요. 자. 이렇게 해서 47,000원짜리가. 35,000원. 착학 했지요. 그런데 나는 그렇게까지 말고 야만 옥담수가 좀 단가가 있으니 야를 살짝 빼고 얘만 이렇게 하고 싶다. 그럴 수 있잖아요. 아휴 세상에. 나는 저희 다남이 말하는 신동 꽃도 못 봤어. 화춘 꽃도 못 봤어. 버클리 꽃도 못 봤어. 냄새도 몰라. 이러면 딱 요거. X, 신동, 버클리, 화춘, 한엽송록, 옵투샷, 군생까지 해서 27,000원. 뭘 또 깎고. 그러면 이제 우리 여기 사장님이 하는 말이 지하철 비유라도 깎아. 지하철 공짠데. 아휴 그래요? 나는 아직 공짜 아니엄. 지하철 공짜로 타고 왔어요. 아휴 참. 그러면 또 이래요. 택배비요? 아휴 택배비는 보태야지. 그죠? 어쨌거나 이렇게 해서 세트로 구매하시면. 아휴 각가지 꽃은 다 보네. 이미 기본적으로 세 가지 꽃은 다 봅니다. 신동과 화춘과 버클리 꽃은 다 봅니다. 냄새로 한번 감상을 하시겠습. 아휴 나 혼나겠다 댓글로. 아휴 신동꽃은 어떻게 해요? 냄새 맡고 싶지 않죠?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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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도 그래도 그 이쁜 이쁘니까 이쁘니까 용서해줘야죠. 신동꽃이 이쁘잖아요. 이쁘니까 용서해야죠. 자 구독자님들 이렇게 하면 2만 7천원짜리 2만 5천원. 그리고 자 하나는 여기 여기 옥담수를 하나 넣으면 이미 5천원 깎여졌어요. 왜냐면 이봐 2만 5천원에 매장에서 파네. 여긴 또 2만원 써있어. 옥담수까지 포함을 하면 자 이렇게. 맞죠? 아휴 사진 찰칵. 찰칵 끝냈어요? 다 찍었어요? 자 제가 만약에 이렇게 하시는 거죠. 나는 옥투샤만 3개 하고 싶다. 그럴 수 있잖아요. 왜냐하면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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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합식하고. 그러면 야는 빨간 포트 심었던 거고 야가는 6천원인데 3개면 13, 68, 18,000원이죠. 뭐 다하고 성향이 비슷해요. 그러니까 농장에 가면 대부분 제가 좋아하는 원래 다육이 다 똑같아요. 에휴 참나. 쿠페리금 2만원. 다육이 다 똑같아요. 에휴 그렇구나. 에휴 참 민망하게. 아휴 민망해라. 에휴 내가 옥투샤 이 하월샤를 얼마나 좋아하는데요. 그리고 내 거는 한 번만 더 얘기할까요? 키핑장 사장님이 온도를 이빨이 데스 올려가지고 어떻게 했어요? 다 웃자라쇼. 내가 베란다에서도 그렇게 한 번도 안 키웠는데 마음이 아파요. 내가 그 얘기 안 하고 싶은데 자꾸 이렇게 쑥 한번 가서 둘러보고 오지만 모든 아이들을 한눈에 담잖아요. 그러니까 얘는 왜 이렇게 됐지 쟤는 왜 저렇게 됐지가 닿을 수 있어요. 이 기회에 만약에 옥담수만 하시면 2만원에 말씀해보세요. 왜냐하면 여기에 2만원에 적혀있잖아요. 그래서 저도 갖고 싶었는데 어떻게 했어요? 가격대가 있더만. 그래서 고민을 했더만. 이 기회에 하시면 되고 자 신동이요. 자 신동꽃 어제 구경 찾으러 다니신 구독자님 자 다남다육이 가만히 이불 속에 쏙 계시면 다남다육이 다 영상을 찍어서 신동꽃을 보여줬고 자 화춘 보여줬습니다. 버클리는 꽃은 아직 없지만 기다리면 나옵니다. 자 그리고 환엽송록 자 그리고 엑스 창이에요? 그냥 에케베리아 속이라고 하면 될 것 같아요. 에케베리아 그죠? 에케베리아 같아요. 6천원이면 나도 그렇게 쓸까요? 대문짝만 하게? 창이 얼마? 에이 나는 그런 건 하고 싶지 않아.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세상에 세트로 세트로 구경 한번 잘했고 그리고 그 저희 그 국민다육이 많이 영상 못 올리는데 우리 사마개장미 사장님께서 늘 올려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세트 구경 어우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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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트 구경 한번 잘했습니다. 예 잠시만요. 이렇게 해서 영상은 옵투샷 합식이죠? 아유 멋있네 멋있어 어우 세상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